조용한 배수지 그때도 이렇게? 돌머리도 이렇게, 옥상도 이렇게 어렸을 때 시행히 여기 배 때울 때도 이렇게 아 넣다 뺐다 몇 번 하는 거야 여보! 바람 넣어서 완전체를 위에다 싣고 다니죠 편하게 아 왜 그래 바람날려도 안되지 빨리 해볼게 아 요거 한번 해보려고 요거 요거 한번 해봐요 우리 몇살이었죠? 네살? 네다섯살 이거 그때 쓰고 다니면 진짜 예뻤는데 너무 예뻤죠 나 붙잡아 시호네 시어네 시금 끌까? 네 시금 끌고 시금 끌고 감사합니다.